오늘은 무슨 요리야? 수제비 수제비? 이 안에 드는거 되게 많은데 이거 뭐야? 조개살 야 이거 오늘 농장 식구들한테 비 살짝 오는 느낌인데 이거 지대로인데 이거 육수 내서 한거야? 수제비는? 이거 저거 이거 직접 이것도 반죽한거고 숙속 시킨거지? 응 찍으면서 침 넘어가요? 침 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 저기 어디 아까 부침개 해놓은거 있어 그건 어디갔어? 부침개 부침개도 한번 보여줘 오늘 아주 정심이 정심입니다 정심 정심이 이렇게 부침개에다가 여기 조갯살 넣고 음 수제비 아 네 제대로입니다 제대로